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영기 판비안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고압 송전선과 부당인득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257043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1922 사건이고요. 원고가 한전이고 피고가 토지 소유자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한전이 폐쇄했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가 설치한 고압 송전선, 한전이죠. 한전이 설치한 고압 송전선이 피고 소유 토지의 상공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피고 소유 땅의 정선이 통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고가 평택 지원에 송전선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3일 날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인득 24만원 그리고 2013년 7월 1일에 더 철거일까지 연 32만원의 부당인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송구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0일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1차 소송이 끝났죠. 송전선이 통과했더니 야 이거 철거해. 그리고 그 다음에 연 32만원의 부당인득을 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판결에 보면 이 송전선이 지남으로써 침해되는 토지 사용이 침해되는 부분이 357.4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 수용위원회가 강제로 토지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5년 9월 17일 날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토지 중 242제곱미터 지상 11미터부터 49미터까지 이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토지를 수용해버립니다. 토지 일부 수용이죠. 일부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1829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주고 사용 개시를 2015년 11월 10일부터 하는 수용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토지 상공을 수용을 재결해서 권리를 취득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결금 1829만원을 지급을 했고 2015년 11월 13일 날 수용에 따라서 242제곱미터에 관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완전하게 법적으로 취득하게 됐죠. 그리고 2016년 4월경에 부당이득금 중 115만원 아까 2013년 7월부터 철거까지 부당이득금이 내려온 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금 115만원 모두 지급합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이제 아니 지금 소송 겨우 이겨가서 철거까지 하게 됐는데 토지 수용이 돼버렸죠. 돼버려가지고 이제 못 받게 되니까 못 받은 금전. 아까 판결에 의하면 357제곱미터에 대한 사용이익 부당이득을 달라고 해서 승소를 했는데 수용이 된 거는 242제곱미터니까 그 차가 있잖아요. 한 100제곱미터 정도. 고구를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못 받은 금전으로 관해서 강제집행을 집행합니다. 그 평택 판결에 의해서 그랬더니 원고 한전이 어 이거 채무 다 소멸했는데 왜 강제집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청구 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문제도 이것입니다. 송전선이 토지의 상공을 사용하는 그 면적이 수용재결된 사용당면이 더 넓은 경우죠. 그러니까 1진 판결물은 더 넓어졌죠. 넓어졌는데 수용재결된 거는 좁아졌습니다. 좀 더. 한 100제곱미터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때 이 100제곱미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고압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경우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상장의 부당이득을 원래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공 부분에 차임상장의 부당이라는 거는 사용수익의 제한 범위는 고압전에 통과하는 딱 고 이게 아니라 고와 관련된 어떤 범위까지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아마 피고가 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공장의 고압전선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리가 유지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따라서 관계법령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그 거리 부분도 송전선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못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행 판결에서 사용수익 제한되는 부분이 357제곱미터이고 수용재결된 부분의 상공 부분은 그보다 좁은 좀 더 좁죠. 좁은 24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여전히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원심이 이미 사용권은 취득했죠. 그리고 일부 부당권을 지급했다고 해서 강제심을 불허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런 거죠. 확정 판결의 내용은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됩니다. 즉 아까 342제곱미터라고 했는데 350이라고 했는데 수용은 242만 된 거죠. 그러면 11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수용도 안 되렸고 판결물에 대한 효력도 꽤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유사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판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송전성 관련 판결인데 과거에는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관행,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실무가 많이 쌓여가지고 사실상 한지원에서 일정한 명의로 보상을 하고 또 그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잘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송전성 관련 판결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 이 사건은 고 확정 판결에 관한 문제와 강제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